총선은 내년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공천 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비명계 의원의 물갈이를 노리는 강성 지지층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주요 내용입니다. 이해찬 대표 시절 만든 시스템 공천 기준을 유지하면서 도덕성 기준과 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 포함됐습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단수 공천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도전하려는 정치 신인들에게선 오히려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논란 속 폐지됐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규정을 부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감점으로 계약한 퇴행을 유지하려는 제도와 특별당규는 폐기되어야 한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조항이 빠진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용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성 보장을 골자로 한 특별당규는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여기에 이른바 개딜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비명계 의원들을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친명계 원예인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원예인사들과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은 내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특별당규를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어떤 결론이 나든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공은행is 당ago의 노예인사作자 oks 공은행 QUS